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저희가 살펴보고 왔잖아요. 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보호 대상이 다르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주체가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 또 나아가서는 법인까지 확대됐다는 얘기라고 하는데 김 기자 앞서 마지막 리포트에서 이제 저희가 언급을 잠깐 했지만 경영계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네 일단 통계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32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40.2%가 의무 이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담인력 부족, 준비기간 부족, 예산 부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즉 일부 법 해석이 모호하거나 어렵다는 겁니다. 나아가 소위 예산이 빵빵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전담기업을 구성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행일에 맞춰서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완벽히 준수할 수는 없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기준이 애매하고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이들은 이미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행기준이나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어려움 호소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이들이 해당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작업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업조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기업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안전조치나 안전의무를 취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그러면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는 이러한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업활동을 해왔다는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가능한 거거든요. 나아가 기업들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또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라고 반발하는 것은 법률적인 개념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모호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진지한 법률가의 평가인가에 의문이 듭니다. 가령 폭행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 흔히 생각하는 폭행은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물리력을 가하는 것만 한 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폭행이라는 단어는 법적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적용 범위를 언급했습니다. 일단 곧 시행될 중대재해법의 내용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5년에 시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사업장들을 제외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실욕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입니다. 중대재해의 대부분 발생 장소가 소규모 사업장에서라는 이유인데요. 권영국 변호사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보면 중대재해의 8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중대재해처법부에 들어가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으로 유예가 되어 있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의 실효성이 80%에 대해서는 전혀 발동이 되지 않는 게 권 변호사의 말은 수치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수는 828명이었습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건설 현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이 71.5% 제조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 78.6%에 달했는데요. 한마디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겁니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취약노동자들을 두텁게 지원해야지 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건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강화를 위해서 재정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 브리핑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산재해방 지원 사업 규모는 1조 1천억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중대재해법 쪽에서는 노사 간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고요. 나아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법들을 처벌이 아닌 예방의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 노동조합과 계속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내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것에 이해관계가 큰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중대재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위험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걸 예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늘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 현장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